십자드라이브만 있습니다. 십자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있는 거 안 왔어. 그냥 10나보네? 십자드라이버? 군들어왔습니다. 다들 제자리를 멈춰있는 거 아니야. 누가 레인치일 건데? 자, 예. 안에서 조금만 올리그. 네, 2라운드죠. 2라운드 시작합니다. 제자리. 출발, 출발 그만. 자, 이제 포메이션 마셔 따라오세요. 자, 세카 속도 130km 달리겠습니다. 130km에. 잠깐만. 와, 내 뒤에는 뭐야. 이 테크 와. 엄청 겁주네. 시작 버튼 좋아야지. 자, 서류 차량은 세카가 빠졌을 때 속도를 좀 귀하시다가 엑셀 밟는 타이밍으로 페이스 분절을 하세요. 엑셀을 밟아서 부근했다가 다시 줄였다고 하면 일 따라오는 지가 사고가 나니까 웬만하면 한번 속도를 내시면 쭉 그냥 엑셀 밟지로 마시고 브레이크 잡아서 호흡 덜근다거나 하는 거는 좀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출간선 지나야 이제 서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가로등이 제일 제일이에요. 아 제 프라이지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셀카 위에 마지막 폴로 들어갔고요. 네 휴로 이내야 됩니다. 휴로 와봅니다. 셀카 들어갑니다. 셀카 드라멘 Given he wanted to make the Runeiyo. 4, 2, 3, 3, 2, 2, 3, 2, 3, 2, 3, 3, 3. 낙수님 출발 속에 들어갈 것인가. 4, 2, 3, 2, 3, 2, 3, 2, 3, 2, 3, 4.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스3. 사고 날다? 안나? 와우 와 와 시작이 힘든데 사고 다 추월해 가네 다 왔어 자아 탈레드 세 칼의 플랩크랑 전렙 들어가고 있었네 오오!! 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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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옆에 차 있었는데 오, 피팅스로우니 미용하다x2 안쪽에 있구나 안쪽에 오, 샌들 미져는 왜? 네, 나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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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얘기를 해줘야됐네 가격이나 되네 앞에 사고 난다 앞에 사고 난다 앞에 사고 난다 차가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차가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백마크는 없고요 안 쫄지나요? 저 아무도 있어요 아무도 있어요 아무도 있어요 아까 저거 배워봤을 때 이 피타가 엉덩이 났어요 아 아니 아 빨리 와 오 아 앞에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 카운트 오야와와와와 누구야, 누구 다 고지였어, 저거 어, 내가 누가 날 던져겼어 아고, 뭐야 윙립제 들어간다 윙립제 윙립제 들어간다 윙립제 어우 아, 보이째에서 5분까지 갔다가 10분까지까지 갔다가 좀 더 막 밀어줄게 어, 귀여워 오, 뭐야, 캡틴 님이 먹느냐? 병 business 야, 마킹님 터드 투어를 하려 봐 또 7년째 다음 점 봅니다 다시 손해 볼게요 고맙게는 Alan 아 필립이 안나온다 사고 안나나? 와 나 좀 때려가려고 그랬어 아 배터리야 배터리 자 이제 출발상 이랑 할 수 있는 분들은 누워주셔서 네카데미입니다 아 좋다 어 안먹었는데 아 좋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니요 아니요 자 세카데미는 세카데미 네 지금 어 내가 4등이네 자 내가 4등이네 아 제가 4등이네 아 제가 4등이네 밑에 순위가 지켰죠 제가 4등을 지켰네요 짝수가 아웃게요? 네 짝수가 아웃 홀수가 2인이요 아 마지막에 역전했네요 됐네 됐네 아 순간 착각했다 마지막에 역전 성공했어요 아깝습니다 아 벌써 1개다 네 성공했어요 한참집 하하하하 그때 진짜 그 게임이 오면 진짜 재미있게 생겼어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자부가 오늘은 아직 안찍긴 해요. 아직 몰라요 캡틴님 지금 놀랐을 거래요 와 메탈 터지긴 한데? 그래도 지금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보다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확실히 배틀 실력이 많이 늘으셔가지고 오디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위부로 한 건 아니고요 안 박을 줄 알고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제가 앞에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사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쳐요 괜찮아요. 못 들었네요. 제 영화 안 봤는데 아 그래요? 아 갈까? 강일치기 와요 강일치기 아 근데 일 나가야 돼가지고 진짜 아 일로 안 나가면은 진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오른쪽 주면 좀 밀려야 돼 근데 모눈이고 혼자 일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짝수, 짝수둥스분도 조금 더 아웃으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니까 너무 미들로 타고 가고 지금 그러니까 줄을 못 써 아니 아니 맨 앞에 그 그레이크님이 미들 타시니까 뒤에 분들이 다 따라서 따라서 따라 하시느라고 자 세카랩 이번 앱에 빠지겠습니다 다음 세카랩은 15몰입니다 2 2 4 2 3 4 4 5 5 5 5 5 아 앞에 사고 날거 같은데? 아 앞에 사고 날거 같은데? 어? 대가리 사고 님 미안해 미안해 제가 부라고 나 방금 다 쓴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결국 꼴찌야 아 아니네 내가 꼴찌야 결국 다음 소식까지 대가리 다 달라고 그랬어 대가리 다 달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제가 그랬었구나 아 이거 4명 아닙니다 4명 아닙니다 4명은 아닙니다 이거 앞에 지금 선두그룹 장난이에요 아 이게 사고 어어어 앞에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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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만 나면 잘 트사 가면 돼 따라가다가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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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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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또 사고 앞에 또 사고 아 못 피했어 아 아 뒤에서 박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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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빨리 많이 흐흐흐흐 이거 뭐였나봐 원래 오벌은 좀 이런게 있어 현재 자 현재 백마크는 호데리한테 백마크입니다 호데리한테 뭘 손이 다졌지 나무밖에 못 달리지는데 세피나가 들어가고 있어 아아 범벅 범벅 공포홀에서 엉데리 4렙지 들어갑니다. 4렙지 들어갑니다. 패팅도 완료되나. 4렙지 들어갑니다. 다시 5렙지 들어갑니다. 3렙지 들어갑니다. 4렙지 들어갑니다. 4렙지 들어갑니다. 마지막 파퀴. 나만 타이어 업로되겠는데. 컵레도 왜 이렇게. 파퀴티비 노피트 전략으로 만들려놨는데. 그 피드백이 세서 까딱까딱한게. 저도 그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해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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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카입니다. 이야. 이씨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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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더기 님. 아아. 그럼. 1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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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앞에 캡틀립. 1렙지. 아. 4천이 지나갑니다. 지나갔습니다. 자, 2호로 퍼주세요. 2호로 퍼주세요. 아, 그냥 9중이면 사고 당한 거 찍어놨으니까 아, 진짜 첫 번째 사고는 잘 됐는데 두 번째 사고는 못 됐어. 아, 사고 피할 수 없는 각이었기 때문에 사고의 심할 점이었기 때문에 아, 뭐요? 2호로 도망채킹돼서 많이 나왔어요. 아, 이제 2호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중반부로 접어내는 거죠? 아, 앞에서 업무 중이어서 조금 불안한데 아, 막혜님 진짜 잘해. 와, 이 주역을 벗어낼 수가 없어. 막혜님, 아까 이걸 느낌으로 더블원이네. 더블원이네. 와, 이거 많이 먹었다. 마지막까지는 몰라요. 와, 스멜프다. 마지막에 차 있어야지. 마지막에 조사해야 돼, 전부는. 빨간색. 끄지마요. 막혜님 사고 나오면 나도 말일 것 같아. 막혜님 뒤에 저예요. 맹초로. 공격에 저예요. 오, 에베스 님 사고하세요. 네, 네, 네. 어, 그랑쿠린 님도 적응 잘했네. 상인골인데. 청중님도 이거 호걸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브레이크 님 좀 아웃으로 빠지네요. 네, 아, 아우, 네. 아무래도 아이레이싱에 요걸링이 있다보니까 아이레이싱 했던 분들이 조금 적응도 잘하신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막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스멜프 카드 2번 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카드가 이상가 못합니다. 이것만 알았으세요. 아, 왜 이렇게 2번 꺾여가지고. 네, 집하고 있어요. 자, 스멜프 카드 들어갑니다. 가위바, 가위바. 노갈바 안 되는데, 노갈바. 오, 이거, 이거. 어, 마켓 님 왜 안 나가시지? 왜 안가. 아, 마이. 아, 마이. 자, 출발선 지나갈 때까지는 추월이 안됩니다. 아, 뭐야. 스피드마블. 아, 나 완전 말렸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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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위들 가요, 위들 가요. 다자마. 나오시면 그렇지, 안 됩니다. 하아. 4구역이다 4구역 4구역이다 4구역 4구역이 4구역이다 5구역이다 5구역이다 6구역이다 자신이 팔렙지나 잡고 계신데 아니... 이 껄지나... 아... 아... 아니... 가면 되니까 피할 거고는 못 피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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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ic- 어... 아... argumenting though 5- faz arris Be- 좋은 прихо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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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후광고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슬립탈차가 한데도 없었는데? 아 아깝다 재밌는 피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 피셀하죠 바로 들리면 당대 피트 안됐어요? 네 당대 피트 안췄어요 당대 6점 안했어요 뒤에서 당대는 또 1대 몇밖에 궁금한 차가 여기서 9번째 건대지? 선도 20렙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상이 좀 더 높은데요 어 저 제가 이렇게 보셨잖아요 지금 있다가 막판이요 저기 백마커는 없습니다 백마커는 없어요 해외스님하고 귀찮으신데 아 가로드 가로드 백마커 없네 가로드 백마커네 가로드 백마커가 없네 가로드 백마커 하핰 하핰 이제 21렙째 들어가는거 아니야? 어? 가로드 끊긴다 본데 헐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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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톡이 있었나? 내 카트 들어있어 감옥에서 전원플러도 뽑았나봐 키보드에 전원버튼 누른거 아니야? 아니 가로도 방금... 트럭이면서 감옥 때려보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으로... 방송 보던 사람은... 지금 몇 대 때죠? 이제 새 카레비에요 21레비에요 이제 들어가면... 네, 1레비 들어가면 새 카레 울었나? 울었나? 아 6도 속도 줄여주세요 속도 톡톡 뚫어주세요 톡톡 뚫어주세요 목소리가... 모드니님하고 지마카님하고 헷갈리는건 저 모르니까요 아 저요? 예 전혀 다른데요? 지마카님이랑은 형한테 말투가 자 현재 백마커는... 유찬이 집... 캡트님... MF님 감수... 명... 백마커입니다 몇레비에요? 22레비에요 지금 한바퀴 캡트님하고 MF님 한바퀴 더 달려야되고 가로드님 한 3바퀴 더 달려야되지 않나요? 가로드님 한 4바퀴 더 달려야되나? 한바퀴가 들어왔어요? 그건 다음 렘데 가로드님 그냥... 방금하시죠 ㅎㅎ 대박다 방송도 안 켰어 바로 그냥 게임을 봐 키찬이 afternoon tstock 아니 키찬님도 백마커 아니에요 만약 Being One 아... 좋았는데... 아... 지나가요? 죄송해요 나는 한 바퀴가 쳐져있어서 이게 아니고 갑자기 이분들 사고 났는데 앞으로 지나갔는데 도로초로 그래야되... 그... 가로두님 그냥 중계해요 어...어부지 컴퓨터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거 이거 이상하다? 나 왜 7등까지 올라와야지 피트인 피트인 탄두권 피트인 피트인 했나봐요 아... 타이어 갈러 타이어 아직 98%인데 아... 아직은 그렇지 아직은 아직은 금방 갑니다 자... 아... 연습해본다고 스테인드 연습이 아니고 몇 발 하면서 세가 내... 최적화된... 가로두님 지금 어디서요? 가로두님 스탑텔라? 아... 지금 바로... 2열로 해볼게요 23백이에요 지금? 네 웬넛째죠? 네 비열이랍니다 재카 한 번 더 남았다는 아니 이번 밖으로 네 29렙에 29렙에 피드백을 바꿨다 지금 풀립인가? 지금 23렙인가요? 지금 23렙째? 네 네 2열이 제걸로 진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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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24렙째로 24렙째로 20렙째로 4바퀴 지금 21렙째로 들어가요 선동권은 15렙째로 상호가 나아야 돼 상호가 나아야 돼 상호가 나아야 돼 상호가 나아야 돼 마지막 3개 1렙째로 3렙째로 2렙째로 5렙째로 3렙째로 3렙째로 5렙째로 3렙째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안 돼... 26렙째 들어가면 돼 아, 3대가 사고가 나야돼 26렙째 들어가면 돼 저이 천산상이요? 이미 천산상으로는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프렘님하고 VF님하고 품위 유지하면 마지막 파켓에 맵지네요 가로는 물 끄고 가로는 4렙을 따라잡아 4바퀴요? 올라달랬는데 4바퀴 굴도 잡아야돼 4바퀴만 3대이요 마지막에 한 번 수리권 하시겠습니다 금방에 튕겨도 수리권 할 수 있다는거 보이시죠? 아, 너무 안나네 아, 저희들 따라 보고 있어요 20렙째 들어가면 돼 저희끼리 슬립 타서 훔쳐가요 한 번 더 남았네 한 번 더 남았네 한 번 더 남았네 한 번 더 남았네 빨리 치열하게 해야돼요 자, 27렙에 들어갔는데 24초렙에 한 번 더 남았네 27렙째 설마 마무리 23렙 맞네 아, 슬립 안 내려와 28렙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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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파켓 5대 1대 4대 1렙타를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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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했다고 생각해 또 있어 아, 1대 아, 2대 아, 2대 안 나와서 안 했던거에요. 지금 25렙작은 보고 있어요. 민 자꾸 노리지 마세요. 민 자꾸 노리지마요. 계속 달릴게요. 동룰 때까지 맞으세요. 그냥 달릴게요. 대추월. 지금 2년 로고될 수 있어요. 키보드, 스페셜쿠, 스페셜쿠 스페셜쿠, 스페셜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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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ety 물 날라갔다 물 점프했다 컴퓨터 튀겨가지고 뱃밖이나ं 철저히 있어요 빨리 투어하고 오세요. 제가 2열로 갈게요. 아, 귀찮으세요. 1열로 주행해, 1열로. 너 갖췄어요,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2열로, 아, 백합거라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2열 딱 맞고 있어가지고. 비킬 수가 없어가지고. 아, 맞고. 다 몇 등이었지? 포올러보다. 제가 2차 보이나요? 글쎄요, 2불 상시에서. 오늘도 광고님 대박쎄요. 그냥 계속 가봐야죠, 어떡해. 그랑프리님은, 그랑프리님은 지금 오셔야 되는데. 어, 우리? 백마커 지나가는데. 이대로 못 해주세요. 1열로 던져요, 백마커 지나갑니다, 백마커. 백마커 지나갑니다. 무서워. 337 poliuuuu 이어가서 소개해 줄 racism, 열쇠요. Yuan Weiwei players and the Airmen übersurde 그랑프리님과 가로드님은 더 돌아야되요. 그랑프리님은 한바퀴라도 오르셔야되고 그랑프리님은... 그랑프리님은... 그랑프리님 두바퀴 더 돌아야되고 가로드는 세바퀴 더 돌아야되요. 아...힘들다. 네 안돼. 현실적으로 그건 힘드니까... 자 여기서 그냥 2호로 서겠습니다. 2호로. 지금 가로드님하고 앙고루스님... 그랑프리님... 가로드님은 그냥 뒤에 붙으셔야 돼요. 주얼할 수 있는 거리가 안나와요. 아우? 정수꾼다. 아우스로 좀 가져주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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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생각. 그래도 완전히 1포인트라도 먹어야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1포인트라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때문에. 지금 먹어놔야되요. 그쵸. 1포인트때문에... 네? 글쎄요. 왜 9등이에요? 글쎄요. 아우. 나 지나가도 되나? 글쎄요. 2등이네? 아... 아... 아니야. 으아. 아우. 진짜 사고만 안 남는거야. 사고만 안 남는거야. 그치. 아우. 뭐지? 어어. 아우. 혜연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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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우. 안 돼! 오! 사고! 대응! 대응! 아! 끝났다! 아! 한수!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 나이스! 옳지! 인생 역전이지 이런게 인생 역전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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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피 몇대 있네? 와! 이 찬리즈님! 아! 이 찬리즈님! 어! 망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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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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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드리면은 그치! 욕심드리면은 다음기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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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C 모딩이니까요! 우레이크 할 때마다 1등은 한번 튕는데 맨날 막 이러고 아! 1등! 1등! 1등 잠깐 하고서! 2등은 아무나 찍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등을 들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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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네. 땡기를 이제 와. 패틀 보이네.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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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 34렘죠. 4렘째. 2렘 남았습니다. 아, 섹시오. 우리 누가 60렘다가 진짜 불타게 된거죠? 정돈과? 하고 있네요. 뭡니까? 기사님하고 기사님 역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2대. 그래도 한 번 말리고 한 번도 자꾸 왔는데. 마켓이어가 본인이 하고 이제 비싼다고. 추구가 되면서 그거를 마켓 날아가려고 하는데 딱 먹자. 이제 한 바퀴. 다 쌓은 거 같나 봐. 와, 디리프님 4등이야? 나이스. 나이스. 와. 언제 저리 올라왔네. 자, 이제 마인드에 들어가는데 많이 좋네. 많이 좋네. 많이 좋네? 많이 좋네. 너무 좋네. 야, 이. 이. 뭐. 오. 기름없어. 아, 이. 기름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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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Freak D2. 아. 아,아. 아,일정 그. 수고하셨습니다. 1등 2등 막 4등보든 2, 4등 D랭크 5등에 빠르게 넘기 시작한다고 기름 양을 안 뽑아 5등에 MX 2등 6등에 나틱을 못 쳐 ㅋ 한 바퀴만 진짜 더 돌았어도 브레이크님, 브레이크님 4번인데 다 나갔대지, 다 나가지 마, 이 서버가 안 다쳤습니다 그게, 지식식의 피드백을, 너무, 운내려는 부분에 편길에서도, 꽉 앉아있으면 좌우로, 지금, 택배가 막았네 지금, 한 바퀴 더 달려야 되는데, 왜 바로 이걸로? 보니까, 제가 뒤에서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이 힘든데 수고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서버 다치겠는데? 기록, 기록도 없는거야 네,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커뮬러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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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뭐야.. 200초 설정해놨어요 200초 아.. 해놨어요.. 아 맞습니다.. 아니 그.. 앞에 사고났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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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됐다.. C보드.. 망고님 근데 왜 나..